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봉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혼을 통해 전해오는 4가지 속담을 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의 땅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제19건 고구려봉기 고구려 장안성으로 천도하다. 베이징의 중심가인 장안가의 장안은 여기서 유래했다. 현재 베이징의 고려 영진을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베이징의 고구려의 병참기지가 남아있습니다. 상여를 배우고 가면서 항상 부르던 노래 상여소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북망산천 그 북망산천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가까운 산 북망산 북망산을 찾아보았습니다. 낙양 옆에 북망산에 묻힌 고구려 백제 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삼국사기 28권 백제봉기 제6 부여 의자왕의 아들 부여 융은 고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고구려에서 사망하였다. 고구려에서 사망하였다. 삼국사기 중국 신당서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서 광개토대왕 비서 영락 대제 호태왕 영락이란 시호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외에 조선시대 중국 명나라 왕의 시호였습니다. 영락이란 시호가 쓰인 궁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영락 궁입니다. 이 영락 궁 영락 궁 영락 궁인 영락 형은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의하면 조선 명나라 시절이 아닌 고구려 장수대왕 때 영락 현으로 불렸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때 영락 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백제의 부여용은 고구려 땅에 묻혔다고 합니다. 북망산이 우리의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 갔던 제비 1980년 전후는 강남은 논밭이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서울의 강남이 아닙니다. 회수를 기준으로 회수를 건너가면 탱자 귤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수의 남쪽은 귤이고 회수는 어딜까요? 강남은 어딜까요? 황하의 남쪽은 하남 하북 하란 얘기는 물이 커다란 뜻입니다. 양자강 강으로 불리는 아래쪽엔 강남 강북이 있겠죠. 현재 강소성 강서성이 있습니다. 중국엔 자 회수는 그 중간에 흐르는 강이 회수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북망산이 있고 강을 따라 중세시대의 영토가 비정되는 영락궁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 회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엔 양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67기 일식기록에 의하면 회수인함은 신라의 영토입니다. 신라의 영토에선 귤이 잘 자라고 회수를 건너가면 탱자가 된다고 신라 위쪽 부근을 비하고 있는 속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46건 최치원 열전 네 가지 속담과 삼국사기 권 46건을 가지고 우리의 이행 영토를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영락궁은 영락이라는 시호를 쓰는 광개토대왕 밖에 없으며 부여용은 고구려의 땅에서 죽었습니다. 영계의 소문이 당태족을 추격한 목령 보탑은 아직까지 그 탑이 남아있습니다. 베이징에는 수많은 고려의 지역명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옛 기억 속엔 회수와 양자강이 남아있습니다. 한반도 한반도에서 비석의 탁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라 경주를 동경이라 불리는 비석 탁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안희성 서경은 일식기록의 중심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